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마크 더글라스가 지은 심리투자 불변의 법칙입니다. 더 퀘스트 출판사에서 책을 증정해 주셔서 읽게 되었습니다. 물론 광고비는 없습니다. 이 책의 저자 마크 더글라스에 대해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크 더글라스 미국의 전설적인 심리투자가 미국 주식시장의 심리투자의 중요성을 처말린 선구자적 인물로 증권업계 최초의 투자코치이자 성공적인 투자자로 명성을 쌓아왔다. 바로 목차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책은 총 1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1장 펀더멘탈 분석 기술적 분석 정신적 분석 2장 투자의 유혹과 위험을 받아들여라 3장 자신의 투자에 책임을 져라 4장 승자의 사고방식을 배워라 5장 기회와 위협을 제대로 인식하라 6장 시장의 시각에서 바라보라 7장 확률적으로 사고하라 8장 믿음을 갖고 투자하라 9장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10장 믿음과 투자의 관계를 이해하라 제11장 최고의 투자자처럼 생각하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느 정도 투자의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투자를 할 때 닥치는 심리적인 원인에 근거한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읽어왔던 책들과 약간 결을 달리하는 책이라서 이해를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상 깊었던 챕터를 보려고 하는데요. 제3장 자신의 투자에 책임을 져라에 대해서 이번 시간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3장에서는 제가 트레이딩을 할 때 겪었던 심리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좀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장을 골랐습니다. 제3장 자신의 투자에 책임을 져라. 모든 것은 태도의 문제다. 당신이 꾸준히 성공하는 투자자로서 자신을 새롭게 만들고 싶다면 믿음과 태도만 있으면 된다. 투자 잠재력을 100%로 발휘하고 더 많은 기회를 잡으려면 꾸준히 성공하는 최고의 투자자처럼 사고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최고의 투자자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사고한다. 그들은 두려움 없이 매매에 뛰어들면서도 동시에 무분별해지지 않는다. 특히 두려움으로 인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다. 이러한 정신구조는 수많은 요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하나다. 성공하는 투자자는 두려움과 무분별함의 영향에서 벗어난 채 투자한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그들은 꾸준한 성과를 낸다. 이러한 정신구조를 갖게 되면 두려움이 없이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두려움의 제거는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 나머지 절반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자제력을 키워야 한다. 최고의 투자자들은 연이어 투자에 성공할 때 생기는 행복감이나 자만 때문에 생기는 부정적인 영향을 막기 위해서 원칙을 세우고 자신을 통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걸 경험으로 배웠다. 반대로 스스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투자자에게 승리는 극도로 위험한 것이 된다. 그들은 투자자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우기보다는 시장에 대해 배우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누구나 그런 유혹에 빠진다. 손실을 보고 꾸준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단지 시장을 몰라서라고 결론을 내버리는 게 더 쉽기 때문이다. 그게 심리적으로 더 편하기도 하고 말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꾸준한 성과를 낼 수 있느냐의 여부는 시장이 아닌 당신의 마음에 달려있다. 투자 기술이나 시장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손실을 보는 게 아니다. 잘못하고 손실을 낼까 봐 두려워하는 태도와 마음, 그로 인한 무분별함이 진짜 원인이다. 투자의 세계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좋은 분석이나 기술보다 좋은 태도가 필요하다. 위대한 운동선수는 실수를 쉽게 극복하고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승자의 태도를 갖고 있다. 일단 투자에서 몇 번의 성공을 거두고 나면 승자의 태도를 개발하지 않았어도 그러한 태도의 부산물인 걱정 없는 마음 상태를 자동적으로 가질 수 있다. 확신을 갖고서 두려움과 걱정에서 벗어난다면 연속적으로 이기는 투자를 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자신이 뭘 해야 할지 자명해 보이는 일종의 자연스러운 리듬 같은 흐름의 상태로 쉽게 빠져들 수 있어서다. 이때는 시장이 마치 적절한 매매 시점을 알려줘서 정밀한 분석을 할 필요가 거의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물론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므로 내적 갈등이나 논란이 없는 상태에서 매매를 할 수 있다. 내 말의 핵심은 무엇을 하건 승리 여부는 주로 태도가 좌우한다는 것이다. 몇 차례 이상 이기는 투자를 경험하게 되면 마치 승자가 된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고 그러한 느낌은 연속적인 승리를 이어가는 원동력이 된다. 이런 이유로 업계 최고 분석가들이라는 사람들조차 계속해서 실패를 맛볼 때 오히려 초보 투자자가 성공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분석가들은 기술을 갖고 있지만 승자의 태도는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거래를 한다. 반면 어떤 초보 투자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승자의 태도가 주는 느낌을 경험한다. 그렇다고 해서 초보 투자자가 무조건 승자의 태도를 가졌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그가 투자활동을 하면서 아직 두려움을 느낄 만한 어떤 고통도 겪어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는 보통 상승기에 시작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하면 그냥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너무 쉽다 해서 투자를 또 하고 그래서 계속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실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마음 상태를 가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초보자는 좋은 태도를 가지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피 메커니즘과 투자 시간이 흐르면서 초보 투자자는 아무리 긍정적인 느낌을 갖고 투자에 임하더라도 손실과 잘못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손실과 잘못은 투자 세계에선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아주 긍정적인 태도와 최고의 분석 기술을 가진 투자자라도 결과적으로 손실을 피할 수는 없다. 시장이 워낙 변덕이 심하다 보니 어떤 투자자건 매번 이기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변수가 너무나 많다. 그렇다면 초보 투자자가 결국에 손실을 봤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지금까지 걱정이 없었던 그의 마음 상태는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될까? 손실이란 투자 행위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므로 그가 손실을 피할 도리가 없다고 믿으면서 투자를 했다면 어땠을까? 다시 말해 그가 손실을 식당 주인이 음식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할 비용처럼 여겼다면 말이다. 게다가 그가 위험을 완전히 받아들였다고 가정해보자. 즉 경제적 감정적으로 시장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던 것까지 모두 고려하고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이다. 이러한 믿음과 기대를 가진 초보 투자자라면 그의 태도가 나빠질 가능성이 아주 낮으며 또 손실을 본 후에도 바로 다음 투자에 참여할 것이다. 투자자의 믿음과 태도의 조합을 보여주는 아주 이상적인 사례다. 좀 더 현실적으로 초보 투자자가 위험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가정해보자. 그가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움직이는 시장의 행동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 시장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면 감정적인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다. 기대란 어떤 특정 환경 속에서 미래 어느 순간의 모습이나 소리나 느낌이나 냄새나 맛이 어떨지를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이다. 이때 그러한 기대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느냐에 따라 기대가 성취되지 않았을 때 느끼는 고통이 정도가 다를 것이다. 초보 투자자는 방금 말한 두 가지 상반된 시각 중에서 어떤 시각을 가질 확률이 높을까? 최고의 투자자는 첫 번째 시나리오에 나온 시각을 가진다. 하지만 초보 투자자들은 손실을 본 다음 대부분 감정적 고통에 빠지고 만다. 그리고 그로 인해 투자 방법이 완전히 돌변한다. 그는 이제 예전의 걱정이 없던 마음의 상태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무엇보다도 시장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됐다고 느낀다. 이제 그는 자신이 현재 느끼는 고통이 시장 때문에 생긴 것이며 시장이 그에게 손실을 입혔고 승자의 느낌을 강탈해버렸다고 생각하기에 이른다. 초보 투자자는 이처럼 손실을 본 탓을 시장이나 그가 이해하지 못한 무엇 때문으로 돌린다. 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 우리에 대한 다른 사람들이 예정어린 행동의 결과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고의적으로 가해진 행동의 결과인지는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투자 실패의 근본 원인을 찾지 못하고 투자의 결과에 대해서 직접 책임을 지기보다는 시장 탓으로 돌릴 우려가 크다. 오직 최고의 투자자만이 어떤 투자 결과에 대해서도 완벽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한다.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어느 정도는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시장이 대신 책임을 져주기를 바란다. 일반적인 투자자는 시장이 그의 기대와 희망과 꿈을 대신 성취해 주기를 바란다. 즉 투자를 실패해서 고통을 받으면 자신으로 책임을 돌리는 게 아니라 시장의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투자에 실패한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세력 때문에 투자에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고 공매도 때문에 투자에 실패를 했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자신으로부터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자꾸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시장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거나 우리에게 이득이 될 어떤 일도 해줄 책임이 없다. 현실적으로 모든 시장 참여자들은 오직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투자를 한다. 어느 한 투자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것이다. 그것이 선물 투자자에서 입은 손실이건 주식 투자에서 잃은 기회건 상관없다. 시장은 원활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규칙을 따르는 일 외에 다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요점은 당신이 시장을 비난하거나 시장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는 느낌을 받게 됐다면 그것은 제로썸 게임, 즉 참가자가 선택하는 행동이 무엇이든 그들의 이익과 손실의 총합이 제로가 된다는 게임입니다. 제로썸 게임의 의미를 충분히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어떤 식으로건 시장을 비난한다는 건 당신이 뭘 원하고 투자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상관없이 시장은 당신에게 빚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의미다. 시장이 당신에게 계속 뭔가를 해줄 거라고 믿으면서 당신의 희망과 꿈과 바람을 시장에 전가하는 잘못된 행동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결국 시장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 당신은 분노하고 좌절하고 감정적인 혼란과 배신감을 느낄 것이다.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 시장이 올라주길 아니면 주가가 저절로 올라주기를 기대를 우리는 하잖아요. 그런 걸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책임을 진다는 건 시장이 아니라 당신이 투자자로서 성공이나 실패에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당연히 시장의 목표는 당신이 가진 돈을 빼앗는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시장은 돈을 벌 기회도 끊임없이 제공해준다. 시장에서의 가격 변동은 그 순간에 모든 시장 참여자가 집단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모든 결과가 당신의 결정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모든 투자 결과는 시장 정보에 대한 당신의 해석, 당신이 내리는 결정, 그리고 그에 따라 취하는 모든 행동의 결과이다. 한편 책임을 완전히 지지 않는다는 건 성공을 가로막는 두 가지 중요한 심리적 장애물을 세워놓는 것과 같다. 그렇게 되면 첫째, 당신은 시장과 적대적인 관계에 놓이고, 둘째, 투자 실패 문제를 시장을 분석해서 고칠 수 있다고 잘못 믿게 된다. 먼저 첫 번째 장애물부터 생각해보자. 수익이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어쨌든 시장에 전가한다면 시장을 적대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시장이 예전처럼 돈을 벌게 해주겠지 기대하였는데, 다시 돈을 잃게 되면 우리는 뭔가를 빼앗기거나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했을 때 느끼는 분노, 붕괴, 무기력처럼 어린애들이 자주 느끼는 것과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시장은 어디까지나 중립적인 관점에서 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즉 시장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기대하는지 모른다. 자기 비판과 후회 없이 투자를 하고 시장이 제공하는 무한한 기회의 흐름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최고의 이익을 내기 위해 행동하고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는 최고의 사고틀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반대로 시장 정보를 어떤 식으로든 고통으로 간주한다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스스로 그러한 정보를 인식하지 못하게 막아버림으로써 고통을 피하려고 노력할 것이 뻔하다. 그러한 정보를 차단하는 과정에서 당신은 부자가 될 기회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다. 아울러 시장이 당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리라 기대하거나 시장이 당신에게 뭔가를 빚지고 있다고 믿는다면 시장을 적대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시장은 당신의 돈을 원하지만 당신에게 최대한 많은 기회를 제공해주기도 한다. 당신이 시장에 대해 적대감을 갖고 싸우려 드는 것은 사실 시장이 주는 기회를 100% 모두 활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당신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 생기는 부정적인 결과와 싸우고 있는 것뿐이다. 시장이 주는 무한한 기회를 최대한 잘 이용하려면 흐름에 편승해야 한다. 시장에는 어떤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은 종종 변덕스럽다. 특히 단기간 내에서 심한 변덕을 부린다. 그러나 흐름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패턴을 보여준다. 따라서 시장의 흐름을 느끼고 싶다면 두려움, 분노, 후회, 배신, 절망, 실망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야 한다. 절대적인 책임을 떠맡으면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심리적인 장애물인 시장 분석을 통해서 투자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잘못된 믿음에 대해 살펴보자. 이 말을 부연 설명하려면 첫 번째 손실을 경험할 때까지 걱정이 없었던 마음 상태를 갖고 트레이닝했던 초보 투자자의 이야기로 돌아가야만 한다. 누구나 쉽게 힘들이지 않게 승리를 거두다가 돌연 감정적인 고통을 느끼면 상당한 충격을 받는다. 그렇다고 그 충격이 투자를 그만둘 정도는 아니다. 아울러 이 초보 투자자는 시장이 자신을 실패자로 만들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더 똑똑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약간의 노력을 들여 시장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기로 한다. 아무런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도 승리를 거둔 경험이 있으므로 만일 뭔가를 알면 더 확실한 승리를 거둘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이런 생각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투자자들 대부분이 아주 큰 피해를 보고 한참 지나서야 비로소 이러한 깨달음을 얻기 때문이다. 물론 시장에 대해 배우면 좋고 그렇게 배운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다만 시장에 대해 공부하려고 하는 근원적인 이유가 궁극적으로 잘못된 행동의 원인이라는 게 문제다. 직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기쁨에서 고통으로 갑작스럽게 기분이 바뀌면 누구나 상당한 심리적인 충격을 받는다. 이러한 종류의 경험을 건강하게 소화해낼 방법을 배운 사람은 실로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럴 때 투자의 지식이 좀 있는 사람들은 보통 복수하겠다는 반응을 보인다. 그들은 유일한 복수의 방법은 시장을 정복하는 것이고 시장을 정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시장에 대해 지식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잘못된 원인에 기인해가지고 시장에 대해 이제 공부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초보 투자자가 시장에 대해서 학습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시장을 이기고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고 시장이 다시는 자신을 해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다. 정복자가 되기 위해서 시장에 대해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는 그 사실 자체로 고무된다. 그래서 추세선, 차트 패턴, 지지선과 저항선, 캔들스틱, 시장 프로필, 포인트와 선 등에 대해 배우면서 계속해서 지식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엘리어트 파동, 피보나치 되돌림, 오실레이터 외에도 그가 배울 수 있는 기술은 정말로 많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장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지식을 쌓는데도 초보 투자자는 계속해서 문제를 겪는다. 그러면서 소극적으로 변하고 자신의 결정에 대해 계속 제고하기에 이른다. 또 명확한 매매 신호들이 출연하더라도 머뭇거린다. 그는 자신이 겪은 일을 이해할 수 없어서 크게 좌절한다. 심지어 미칠 것 같은 기분마저 든다. 그는 투자자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시 말해 열심히 공부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더 많이 배울수록 자신이 유의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는 열심히 공부했을 뿐인데 자신이 대체 뭘 잘못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이 모든 문제는 그가 잘못된 이유로 배우려고 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즉 시장을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불확정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인데 자신은 특정한 기술을 배워서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초보 투자자가 무언가를 증명해 보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효과적인 투자와는 거리가 멀어진다. 이겨야 하고 옳아야 하고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시장이 제공하는 여러 범주의 정보를 고통스러운 것으로 규정하고 인식하게 된다. 이때 우리에게 내재된 신체적 감정적 고통을 피하려는 경향이 딜레마를 만든다. 시장에 대해 열심히 지식을 쌓았더라도 이런 고통 회피 메커니즘이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상시하지는 못한다. 우리는 모두 고통을 회피하려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들을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법을 배우고 이해할 때만이 원하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 인간은 본래 고통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한다. 예를 들어 의식적으로 실패한 투자를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한다. 또 그런 투자를 계속할 수 있는 명부를 만든다. 고통스러운 경험이 주는 가치를 부정하기 위해서 고통스럽지 않은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또 잠재의식적 차원에서 특정 정보를 수정하거나 왜곡하거나 배제한다. 다시 말해 의식적 차원에서는 고통 회피 메커니즘이 시장이 주는 정보를 배제하거나 수정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 즉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판단에 오른 정보만은 찾으면서 보는 겁니다. 증시가 정고점을 깨거나 저점을 높이거나 전저점을 깨는 등 당신이 취한 포지션과 반대로 움직여 계속해서 손해를 보는 상황인데도 곧 만회할 거라고 믿으며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평균 4-5차례 배팅해서 한 차례 정도만 원하는 결과를 얻고 있을 뿐인데도 한 번 벌 때마다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앞으로 시장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거라고 확신하며 이전의 나쁜 결과를 게이치 않는다. 그러나 시장은 계속해서 당신의 생각과 반대로 움직일지 모른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손실 규모가 너무 늘어나 부정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면 그제서야 마침내 투자를 중단하게 될지 모른다. 투자자들은 보통 이럴 때 실패 경험을 반성하면서 내가 왜 손실을 인정하고 반대로 매매하지 않았을까라는 반응을 보인다. 시장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을 때는 반대로 투자의 기회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그러나 시장에 깊숙이 발을 담그는 순간 그러한 기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기회를 알려주는 정보를 고통스럽다고 간주하면서 의도적으로 차단해버리기 때문이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가상의 초보 투자자도 처음 투자를 시작했을 때는 투자 자체를 즐겼다. 그는 걱정이 없는 마음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는 편견에 사로잡히지도 않았고 그 누구에게도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승리를 거두는 한 다음엔 어떻게 될지 볼까라는 관점에서 투자를 했을 뿐이다. 그리고 돈을 버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자신이 돈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점점 더 하지 않게 됐다. 그러다가 마침내 돈을 잃자 사실상 전혀 예상해본 적이 없는 마음 상태에 빠진 것이다. 그는 자신이 고통을 느끼는 이유가 시장의 방향에 대한 자신의 잘못된 예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시장 때문이라며 시장을 비난했다. 또 시장에 대해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손실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걱정이 없는 마음 상태를 유지했던 그는 갑자기 돌변해 손실을 피함으로써 고통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하지만 손실을 피함으로써 고통을 막을 수 없다는 게 문제다. 시장은 여러 가지 행동 패턴을 생산하는데 그 패턴들이 반복되기는 하지만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 따라서 손실을 보거나 잘못되는 걸 피할 방법은 없다. 아마도 이 초보 투자자는 앞으로 이러한 투자 세계의 현실을 간파하지 못할 것이다. 두 가지 강력한 힘에 휘둘리게 됐기 때문이다. 첫째, 그는 승자의 느낌을 다시 느껴보길 갈망했다. 둘째, 자신이 습득하고 있는 시장에 대한 모든 지식에 극단적인 열정을 갖게 된다. 그러나 그가 놓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고통을 막거나 피하자는 사고를 하게 되는 순간 이미 긍정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됐다는 점이다. 그는 더 이상 단지 이기는데 집중하지 않는다. 대신 시장이 다시는 자신에게 상처를 주지 못하도록 고통을 피하는 방법에만 집중한다. 이것은 경기 흐름을 읽지 못하고 실수하지 않으려는 데만 집중하는 테니스 선수의 모습과 비슷하다. 초보 투자자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애쓰며 애쓸수록 오히려 더 많은 잘못을 저지른다. 고통을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고통 때문에 더 많이 괴로워한다. 다시 말해 더 많이 이기고 더 적게 지려고 할수록 투자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어떤 정보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렇게 차단하는 정보가 늘어날수록 최고의 수익을 올릴 기회를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초보 투자자가 고통을 피하려고 시장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늘어날수록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많이 배울수록 시장에 대한 기대도 덩달아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 그로 인해서 시장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많은 고통을 느낀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더 많이 배울수록 더 마음이 피폐해지는 악순환을 초래해버린다. 그런데 또 그렇게 마음이 더 피폐해질수록 더 많이 배워야겠다고 느낀다. 그리고 이런 악순환은 그가 넌더리가 나서 투자 자체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투자 실패의 근본 원인이 시장에 대한 지식 부족이 아니라 자신의 시각 때문이라는 걸 인정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래서 이 뒤에는 희열감과 자기회방이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희열감의 문제는 그것이 뭔가 잘못될 가능성을 조금도 하지 못하게 만들 정도로 우리에게 극도의 자신감을 심어준다는 데 있다. 반면 자기회방 때문에 생기는 잘못들은 투자자들이 돈이나 승리를 지키기 위해서 겪는 모든 갈등과 관련이 있다. 사람은 이기고 있을 때 가장 실수에 취약해진다. 과도하게 투자에 뛰어들거나 심하게 편중된 포지션을 취하거나 기존에 세워뒀던 규칙을 깨거나 신중하게 행동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기도 한다. 마치 자신이 시장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그러나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쪽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그럴 때 입는 손실과 감정적 고통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당신은 호황을 경험한 다음에 반드시 불황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즉 반복적인 성공을 이르게 되면 희열감을 느껴서 투자금액을 늘리거나 아니면 위험한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경우에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회방이라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손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수 시점에 매도하거나 반대로 매도 시점에 매수하는 등의 실수를 하거나 가장 위험한 타이밍에 집중을 잃어 실패를 맛보곤 한다고 합니다. 이게 자기회방 때문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나서 확신과 절제 사이에서 건강한 균형을 잡는 법을 배우지 못했거나 자기회방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조만간 아무리 전에 성공했다고 해도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시장이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는 않지만 자신의 투자 결과로 생기는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까지 배운 것뿐만 아니라 곧 배우게 될 모든 것에 대해서도 말이다.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길은 승자의 태도를 개발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창조적인 시각을 갖게 됨을 말한다. 승자의 태도는 당신에게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알려주며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중요한 뭔가를 찾아내는데 가장 좋은 사고방식을 제공해준다. 두려움을 버리고 자신감을 갖고 싶고 들쑥날쑥한 성과보다는 꾸준히 높은 성과를 내고 싶다면 무엇보다 자신의 투자에 책임을 지고 시장이 당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거라는 기대를 버려야 한다. 이 순간부터 전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다면 시장은 더 이상 당신의 적이 아니다. 시장과의 싸움을 중단한다면 앞으로 뭘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빨리 배울 수 있는지를 경험하고 놀랄 것이다. 책임을 진다는 건 승자의 태도를 쌓는 초석이다. 그래서 자신의 투자에 책임을 지는 것도 승자의 태도 중 하나고요. 이 뒤에는 여러 가지 승자의 태도가 나오는데요. 위험을 받아들여라. 시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과거의 실패와 고통에서 벗어나라. 시장은 원래 불확실하고 변덕스럽다는 것을 인식하라. 그리고 확률적으로 사고하라. 반드시 자신을 승리한다는 점을 버려라. 시장은 예측할 수 없지만 성공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투자하라. 그래서 이 뒤에 보면 믿음과 투자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되게 심리적인 것과 철학적인 것이 막 얽혀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힘들었는데 하여튼간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걱정을 하지 않고 투자를 하는 자세가 투자 성공에 큰 영향을 준다는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시장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실을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하고 손실을 얻었을 때 고통스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게 체득이 되면 성공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심리를 조절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읽었던 책과는 너무나 이렇게 좀 다른 내용이 많아가지고 좀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이 심리를 다스리는 것을 가치투자나 아니면 성장주 투자를 할 때 적용을 하면 유용하게 써먹을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심리투자 불변의 법칙의 리뷰를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치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